안녕하세요. 디디아 한국문화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한국문화팟캐스트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주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 뭐예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음식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킨이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 닭이라는 뜻이에요. 뻑뻑뻑뻑 이렇게 우는 동물, 그 닭을 이야기하는 게 치킨인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치킨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요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네. 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부르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 프라이드 치킨은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지만 미국의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만든 음식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먹을 수 있었던, 흑인들이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었던 고기가 닭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닭을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튀겨 먹었던 게 치킨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후라이드 치킨이 전 세계로 인기 있게 된 건 바로 그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KFC 할아버지 덕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 후라이드 치킨이 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미국보다 더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후라이드 치킨에 대한 역사는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한국에서 왜 이렇게 치킨이 인기가 많은 걸까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치킨과 미국의 치킨의 다른 점은 뭔지 이런 한국과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1970년대 초반 한국에는 후라이드 치킨은 아니지만 비슷한 치킨 요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통닭이라는 요리였습니다. 통닭. 통닭은 치킨,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긴 음식이 통닭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후라이드 치킨은 뭐 닭다리, 날개, 닭가슴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져 있는 게 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한국의 통닭은 그냥 닭 한 마리를 통째로 기름에 튀겨 먹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이 음식은 겉에 그 빠삭바삭 밀가루를 입히지도 않았고 특별한 향신료, 카레 가루 이런 것도 넣지 않아서 맛은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맛은 달랐지만 그 당시 흑인 노예들한테 이 후라이드 치킨이 정말 정말 귀한 음식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통닭도 그렇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생일 아니면 아빠의 월급날 이럴 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한국에도 드디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치킨이 처음 들어왔을 때 좀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평균 3,40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2,500원에서 비싼 건 3,000원까지 했다고 하니까 하루 동안 일한 돈을 다 내야지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급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4년 드디어 한국에도 우리 할아버지, KFC,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KFC 치킨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후라이드 치킨을 점점점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후라이드 치킨을 모든 한국인이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라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인들은 느끼한 음식, 뭔가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뭔가 역사적으로 좀 맵고 짜고 그런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후라이드 치킨은 좀 기름지고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양념 치킨입니다. 양념 치킨 양념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소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바른 치킨, 양념 치킨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소스, 양념이 어떤 양념이었냐면 고추장, 마늘, 간장, 그리고 물엿이라고 해서 달콤한 꿀 같은 소스가 있거든요. 좀 끈적끈적한 소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그 빨간색 양념 치킨이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이 양념 치킨을 만든 이야기도 꽤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이 양념 치킨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멕시칸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를 만든 윤종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혼자 대구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라이드 치킨을 손님들한테 줬는데 손님들이 항상 이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고 조금 남기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다들 남길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게 좀 먹다 보면 느끼해서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치킨이 따뜻할 땐 맛있는데 이게 조금 차가워지면, 식으면 딱딱하고 퍽퍽하고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종계 사장님이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치킨을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에 양념을 바르면 양념이 있으니까 좀 촉촉하고 그리고 식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느끼한 것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느끼한 것도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양념 소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드디어 양념 치킨을 만들게 됐다고 하고 이 양념 치킨이 나타나면서부터 한국인들은 치킨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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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양념 치킨을 처음 만든 윤종계 사장님이 만든 브랜드 이름이 멕시칸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구에서 치킨집을 했고 그리고 치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왜 멕시칸 치킨이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이거는 멕시코랑은 상관이 없고 양념 치킨 먹으면 맛이 어때요? 이게 좀 맵고 시고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콤 아, 멕시칸?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음... 신선했어요. 재밌었어요. 아직도 있는 치킨집입니다. 네. 이분은 양념 치킨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치킨을 시키면 항상 같이 오는 피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국에서 치킨무라고 불러요. 이거는 보통 피클은 오이로 만드는데 치킨무는 무예요. 흰색 커다란 그 무 있잖아요. 이 무를 피클처럼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서 같이 줬는데 한국인들이 후라이드 치킨 느끼해! 그래서 싫어했던 사람들도 양념치킨 그리고 치킨무까지 같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치킨은 한국인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양념치킨이 나오고 이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치킨집들에서도 좀 치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때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뭐 이런 치킨은 있었지만 다양한 요리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하딩이라고 해가지고 날개만 튀긴 치킨 요리도 있었고 또 치킨 너겟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걸 조금 따라해보기 시작한 거죠. 약간 한국 스타일로 만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또 맛있는 치킨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촌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치킨은 전체 닭 한 마리를 먹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교촌치킨은 처음으로 날개만 날개만 타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간장소스를 발명을 해가지고 간장소스를 발라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게 골드윙이라는 메뉴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홍보한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마케팅 방식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엄청 어렸을 때였어요. 엄청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럴 때 진짜 배고파요. 엄청 배고픈데 그때 이 교촌치킨 직원들이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작은 상자에 그 치킨 날개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걸 공짜로 무료로 그 학생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7살, 8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치킨을 먹을 때 이게 그 한 조각, 치킨 날개 한 조각을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학교 끝나고 아 배고파 이렇게 나왔는데 공짜 치킨을 받으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그 치킨을 한 조각 먹어본 아이들이 엄마한테 교촌치킨 시켜줘 해가지고 교촌치킨이 또 대박이 났고 그리고 또 재밌는 메뉴를 만든 또 다른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 그거는 BHC라는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는 치킨 너겟을 활용한 메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콜팝이라는 메뉴에요. 이거는 작은 치킨 너겟이 들어있는 컵이 있고요. 거기에 양념치킨 소스를 뿌리고 그리고 이 컵을 콜라가 담긴 컵에 이렇게 얹어서 같이 파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또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생각하면 교촌치킨이랑 BHC 콜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점들이 점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 거죠. 파가 올라간 파닭 그리고 치즈가 치즈가루가 뿌려진 치즈치킨도 있고 양파 소스가 뿌려진 양파 치킨도 있고 과자 맛이 나는 과자맛 치킨도 있고 이렇게 메뉴들도 많아지고 또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과 함께 합쳐지면서 한국의 치킨이 정말 쉽고 빠르고 그리고 별로 비싸지도 않고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음 근데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치킨의 단짝 친구 치킨의 친구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맛있는 음료수고요.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고 탄산이 들어있고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마시지 못하고 어른들만 마실 수 있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치킨이랑 치킨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 그리고 다음 주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다음 주 팟캐스트 아멘